풍요롭고 활기 넘치는 인간중심의 공간개발 지하공간개발 전문기업 대현의 지난 40년 발자취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지금의 대현이 있기까지는 1970년대로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5년 11월 11일 성중지하상가 재개장을 시작으로 1976년 12월 21일 평화방산지하상가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이듬해인 1977년 6월 11일 방산지하상가를 준공하여 대현의 기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978년 2월 27일 평화방산지하상가 주식회사에서 대현 실업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1981년 12월 22일 부산 대현 쇼핑타운 제1공국 준공식을 거쳐 1982년 12월 22일 부산 대현 쇼핑타운 제2공국 준공 및 완전개장을 이뤄냈습니다 이에 탄력을 받아 1984년 10월 17일 대현 실업 분사 사옥을 준공 1987년 6월 27일 청주대현지하상가를 준공하였고 1993년 5월 8일 마산 합성지하상가 준공을 거쳐 1994년 6월 18일 당시 소년수 대표이사의 염원이었던 재단법인 서암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 1995년 12월 19일에는 주황산 온천관광호텔을 개장 1996년 4월 1일 대현실업의 이미지 혁신을 위해 새로운 신발과 로고를 제작하였습니다 1997년 10월 3일 홍은사를 창건해 낙성 대법회를 거행하였고 2001년 7월 15일 대현프리몰 BI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밑거름으로 같은 해 9월 22일 대현프리몰 대구 1,2 지구가 준공 개장하였고 2002년 6월 10일 대구 동성로 중앙 주차장을 개장하여 고객 편의를 크게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5년 2월 24일 사단법인 대한불교 홍은선언 설립과 더불어 2006년 6월 20일 사업 착수 약 7년 만에 대현프리몰 대구점 완전 준공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007년 9월 20일 대현프리몰 청주점에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식을 가졌고 2009년 1월 20일 대현실업 주식회사의 손현수 회장이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고 같은 해 3월 2일 사업불기를 통해 주식회사 대현프리몰이 출범하면서 손준석 대표이사가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15일 시티스타물 준공 및 개장과 2013년 8월 20일 을지스타물 준공 및 개장에 이어 2014년 4월 1일 대현프리몰 창원점을 대수선 준공 재개장하여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 21일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와 함께 가치관 선포식을 개최하여 대현의 점진적 발전을 위해 모두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던 공간개발을 통해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대현 공간개발 팝프라이드 대현 대현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